한 컵에 2인분 정도 아닌가? 한 컵에 2인분이요? 그 정도? 한 컵에 2, 3인분 나올 것 같은데 올 것이 왔구나 레츠 고 둘이 가도 돼요? 같이 갈래요? 같이 가면 저희가 감사하죠 같이 가면 다녀올게요 날씨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 여자들끼리 얘기 많이 했어요? 여자들끼리는 이상형 얘기하고 이상형 얘기하고 지자 씨 이상형 어떻게 해요? 저 오빠가 좋아요 오빠 아, 그래요? 왜냐면 왜? 약간 든든한 남자? 오빠도 돼주고 아빠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는? 오빠 아빠? 든든한 사람? 네, 든든한 사람 저희 남자분 중 한 분이 누구라고 말은 아는데 다가가기 어렵다고 누군가 말했어요 아, 진짜예요? 네 근데 첫인상만 그런 건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 어깨 괜찮아요? 나와도 돼요? 나요, 나요 이거 둘 수 있어요? 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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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다, 제대로 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어울려요 거짓말 치지 마 아니, 진짜로 퀴즈로 터질 것 같아요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 보면 진짜 터져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다 우와 신기하다 오케이 배고파요 나도 다 시킬 거야 아, 진짜 배고파 트러플 머시름 스푼 크림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랑 소원심이랑 등심 아, 근데 무인도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다 보고 낯설다 나는 직업이 한계가 아니야 일단 헬스트레이너? 그건 맞아 그리고 모델? 그것도 맞아 근데 딱 그럴 것 같았어 나도 딱 그럴 것 같았어 뭔가 촬영을 할 것 같았어, 나는 음 초기 감출 수 없나보다 감출 수 없는 매력이었어? 응 오늘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오빠부터 나부터요? 응 일단 첫인상이 네가 눈에 제일 많이 들었고 얘기 제일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첫인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다가오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비슷했어, 생각보다 성격이 성격도 까다롭고 예민하고 차갑고 약간 안 좋은 거긴 한데 진짜 비슷해가지고 응 첫인상도 응, 그렇고 차갑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편하잖아 응, 진짜 편했어 그래서 티키타카도 잘 되고 근데 사실 제가 주면 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응 근데 그 부분을 원했는데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해 시윤이 와 응? 시윤이 오고 있어 오는 게 오는 게 시윤이 오고 있어 손님 오니까 물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좀 대화의 시간을 주려고 기다렸지 아 진짜? 응 대화하고 올래? 나 올라가있어, 이러면 나 물만 마셔봐래 아, 나 기다릴 수 있는데 잘 기다려